나비 나비 호랑이가 나비를 만났어요. 나비야, 나비야, 어디로 가니? 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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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랑이도 바다에 가기로 했어요. 바다는 너무 멀어요. 꼬르륵 꼬르륵 호랑이는 그만 배가 고팠어요. 바구니 바구니 그때 바구니를 든 할머니를 만났어요. 바나나 바나나 바나나를 바구니에 넣자 바나나가 한가득 신기한 바구니예요. 호랑이는 바구니를 빼앗았어요. 할머니는 얼른 새 한 마리를 바구니 안에 넣었어요. 뾰족한 새 부리 맛 좀 보렴. 뾰족한 새 부리가 콕콕콕. 호랑이는 아야아야 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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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랑이는 그만 바다까지 달렸어요. 어푸어푸 호랑이 살려 뾰족한 새 부리 맛 좀 보렴. 뾰족한 새 Brot 나 игр 바나나 아리 나나비비나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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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비비나비 나비비나비 나비나비 지원이 바다 가봤어? 안 가봤어? 두 번 가봤어 지원이가 가본 바다도 있고 바나나도 있고 바구니도 있네 지원이가 한번 읽어보자 손 짚어가면서 읽어볼까? 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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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나나 바구니 바구니 지원아 우리 이거 가지고 엄마랑 재미있는 놀이 해볼까? 지원아 우리 바다랑 바나나랑 글자쓰기 놀이 해볼거야 어떻게 하냐면 자, 엄마가 카드 보여줄테니까 지원이가 한번 써볼까? 바 쓰는거야 지금 지금 옳지 바 잘 썼네 그 옆에 다도 한번 써보자 달 달 달 말고 다 바다 지원아 우리 이번에 바나나도 한번 써보자 바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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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 잘했어요 지원아 지원카 지원아 지원데로 한번 써 terus 나 라 비 구리 구리 바다 바다 사 구리 니 다 썼다 와우 멋지게 왔어 한글아 이제 우리도 바나나 먹을까 어 역시 바나나는 멋있다니까 야호 먹는건 정말 빠르다니까 맞아 글자고고 열심히 하지까 배고파서 그렇지 야호야 너 정말 다 먹은거야? 하나도 안 남겼어? 그렇지 늘 바나나 늘 바나나 늘 바나나 하하하하 시골이 응 아 아 네네 네네